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지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주인인 기업,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휠체어 탈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울퉁불퉁하고 뭐 또 차 타려고 해도 택시도요. 저 휠체어 이거 갖고 택시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택시는 없고 그냥 큰 택시만 있고 그것도 쉽게 큰 택시는 있는 곳만 있지 없는 데는 아예 택시 불러도 한 시간에도 오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주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그런 전체 장애인의 일자리, 그러니까 자립생활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분명히 저는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이 기업인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역량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